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골롯에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주일 강단의 시작과 새벽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여우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 성취를 누리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2부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적으로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또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현장보고마의 말씀운동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3부 말씀은 여우사 8장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훔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그런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놓고 제 자신이 집중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당장 내가 고쳐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큰 응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영적 베이스 캠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와 깊은 기도 시간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우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 회복, 예배 은혜, 그리고 이 깊은 기도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새 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대로 행하는 새 틀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고 새 틀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는 삶입니다. 골로세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될 당시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로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골로세교는 바울이 4등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할 때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세 지역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 큰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는 골로세교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지금 교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던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각종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세서를 이제 서신을 쓰면서 사도바울은 이란 골로세교에게 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당시 이단 사상들은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류를 이룬 것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것이 영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을 인정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 사상 속에서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도 어떻습니까? 이단 종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 이단 사상 세상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불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영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흑암 저주를 십자가해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선지자 세상 왕,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 문제를 다 해결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뭐라고 하면 나와있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내 생각 불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주간 우리 교회에서 Y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초청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우리 중직자대학원 개강 때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들이 부족한 것은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다. 삼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대신 이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저들 우리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 가정들을 살리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화 되도록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는 삶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당시 골로세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골로세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이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골로세 교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예체질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세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세 2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시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고 있습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면 내 영혼이 점점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영이 황폐해진다 이거죠. 제가 어제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에서도 우리 마곡의 성도인들도 얘기도 했지만 이 또 젊은 우리 또 애 키우는 우리 성도인들이 뭐 애들 보내놓고 뭐 이렇게 오전에 시간 날 때 그때 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뭐 이렇게 막 밀린 저 드라마 막 보고 그러면 그때는 즐겁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또 혼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영을 살리고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계속 뿌리 내리면 어떤 문제 사건 환경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에 뿌리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내 영혼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면 이것이 나에게 서서히 체질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또 개강을 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훈련으로 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훈련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나 여건이 되시면 다는 못 가시더라도 화요집회나 또 새가족 수련회 이런 훈련은 좀 가시면 좋습니다. 가보시면은 그 현장에서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어떤 분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옛날에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변화되고 성장하고 굉장히 많이 변화됐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별 변화가 없고 늘 제자리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내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각인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어서 이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보구마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